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의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다시 거리에 나섰다는 뉴스입니다. 여전히 지원에 대한 책임이 가족들에게 전가되는 상황 속에서 계속된 참사를 막기 위해 예산 증액을 요청하기 위함을 위한 호소인데요. 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과 주간활동,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원 증원 등의 예산 증액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부모연대는 다음 달 10일까지 국회 앞에서 전국에 장애인 부모들이 참여하는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인데요. 사실 발달장애인 자녀를 위한 부모들의 투쟁은 오랜 시간 이어져 왔습니다. 장애인부모연대의 윤종술 회장은 우리 사회에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떠나고 나면 자녀들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 체계 마련은 우리 국가가 챙겨야 할 당연한 영역입니다. 바로 국가의 책무라는 점인데요. 국회와 정부가 2025년도 예산 논의 과정에서 장애인 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웰페어 뉴스 브리핑 시간에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지난 10월 인천에서 발생한 특수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인천시 교육청이 인천특수교육개선 전담기구 실무팀을 구성했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담기구는 교육청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되고 실무팀은 지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무팀은 과밀 학급 개선을 위해 특수교육 여건 전담기구 구성과 특수교육 실태 조사 등을 위한 의견 수렴을 합니다. 한편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고인이 된 특수교사를 지켜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수교육 여건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인천시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은 특수교육 정책을 다시 챙겨보고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할 경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